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각종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에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이 후보 측으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배모 씨에 이어서 이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로부터도 연락이 왔는데 이 때문에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 측은 분명한 해명 대신 후보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폭로한 A 씨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입니다 대리약 처방과 음식 배달 등 각종 심부름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배모 씨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시절 수행 비서인 김모 씨 등이 관련 보도 전후로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씨는 만남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했고 A 씨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는 TV조선 보도 직후에는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도지사 수행 비서 김 씨는 사적 심부름 의혹을 두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받지 않은 전화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 백 모 씨로 백 씨는 과거 강제 입원된 이 후보의 형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심한 압박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인물들이 선대위와 관련 없고 개인적 연락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고 백 씨는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 무슨 일인가에서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